김정숙의 옷값 공개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전 국민의 화제에 관심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김정숙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호부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서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서 이달 2일 항소를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열람사본 제작 등을 불허하고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장 15년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숙의 의전에 투입된 특활비 내역은 15년 뒤에나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항법률의 예외조항을 활용해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민주당이 현재 180석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판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은 힘든 경우입니다.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구하면 열람과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정처분은 집행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항소한 2심의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이 대통령기록물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령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추가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이미 법원이 1심에서 납세자연맹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라는 오명과 비난을 벗어 던지고 언제 한번 제대로 일 좀 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고 국민들은 뒷전인 그들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하늘이 다시 엄중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어렵게 이루어낸 정권교체의 분위기와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